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김건희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김건희가 저러는 건 가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극단선택예방의 날에 마포대교를 간 이유가 천공 때문이 아니라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천공은 지난 6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자살률을 낮추는 거라면서 그 대책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회 부모 클럽 회원을 만들어서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만들고 잔치를 벌려서 세계에 홍보를 한다. 3박 4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자살은 줄어든다. 이 잔치를 할 때 케이팝이고 연예인이고 다 나온다. 자 앞으로 김건희 행동을 주시해 보면 연예인들을 모은 예방 홍보기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공이 산요국을 말하자 실제로 바닷가 집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지금 윤석열은 뭘 한다고 해도 국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할 겁니다. 그렇게도 신뢰가 없으니 지지율도 20%를 기록하는 거죠. 이런 반윤 정서가 실감나는 건 대구 경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할 줄 알았던 대구 경북에서부터 반윤석열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지율 20%가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35대 57로 부정이 과반을 넘어섰죠. 이런 변화는 대구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윤석열 탄핵이 이 시대의 자주이고 독립이라는 내용입니다. 대구 촛불 행동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도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민소연 대구 촛불 행동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회 때 서명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나가는 길목이 아닌데 일부러 찾아와서 서명해 주신다. 연령대가 높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대구에 이런 게 있냐고 놀라기도 한다.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다. 어떤 남성분은 윤석열이 잘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정말 실망이라며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셨다. 강성 지지자분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극렬하게 반응하신다. 대구에서 부정 여론이 57%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대구 경북이 무너지고 70대가 무너지면 윤석열도 끝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지지율 17%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그럼 이젠 김문수 같은 극우 유튜버들만 믿고 갈려나요? 대구 경북 이렇게 들썩이는데 제게 총수들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도 대통령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탄핵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죠.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 걸 보면 기업들의 반 윤석열 정서도 심상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요약해서 상황을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체코 방문에도 재벌 총수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4월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재벌 줄세우기가 또 시작된 건데요. 그러나 기업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상위가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을 모집했지만 재계 총수들이 모두 처음엔 참가를 주저했다고 하는데요. 총수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대한상위는 모집기간을 늘렸고 기업들은 출국 3주 전까지 삼성은 가는지 현대차는 가는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일정에 무리한 가능성에서 가급적 4대 그룹 총수는 참석해달라고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죠. 이 때문에 총수들은 기존 일정들을 모두 미루고 방문 준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그 일정 중에는 수개월 전부터 잡혀있던 해외 고객사 경영진과의 약속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정을 그들이 들으면 이해해 줄까요? 우리 기업들의 신뢰만 손상될 뿐입니다. 개발 독재 시대도 아니고 꼭 저렇게 재벌들을 줄세워서 후위를 시켜야 대통령인 걸 실감하나요? 기업들이 따라가면 그냥 갈까요? 일정 부분 투자 약속이라도 해줘야 하겠죠. 이래저래 기업들의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술 비위를 맞춰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업들의 심심만 고달파지는 거죠.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고 윤석열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